구워 구워리 구워 야 박정수 거기서 뭐해 나 수업 끝났으니까 개폼 잡지 말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 야 밥 먹으러 가자니까 야 야 어 왔어? 왔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소리를 얼마나 크게 틀어놨으면 바로 앞에 올 때까지 말을 못 들어 미안 미안 요즘 듣고 있는 노래인데 너무 좋아서 푹 빠져버렸지 뭐야 뭐야 이 이상한 노래는? 누가 부른 건데? 얘가 요즘 언더에서 좀 힙한 가수인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말해줘도 아마 뭘걸? 하여튼 노래도 꼭 지 같은 것만 들어요 지금 보니까 옷 꼬라지는 또 그게 뭐야? 아 이거 저번에 구제시장에서 사왔지 뭐 지금 유행하는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그냥 내 핏에 맞는 거 같아서 핏은 개뿔 됐고 배고파 죽겠으니까 빨랑 밥이나 먹으러 가자 너 잘하는 가게 있다며 야 거기 진짜 나만 하는 덴데 내가 너니까 특별히 알려주는 거야 따라와 진짜 지만 하는 데를 데려왔네 다른 손님들이 오기는 하냐? 좀 있어봐 보기에는 이래도 여기 음식이 진짜 유니크한 맛이 있다니까 하긴 뭐 보통 이런 곳이 맛집이긴 하지 좀 기대되긴 하네 식사 나왔습니다 자 그럼 어디 한 번 먹어볼까 음 음 뭐 으헤 으헤 야 더럽게 뭐하는 거야 이딴 걸 어떻게 먹어 주방장 누구야 나오라 그래 우리 집 개가 만들어도 이거보단 잘 만들겠... 특이하지 개가 만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을걸? 아니 개가 만든 걸 왜 쳐먹는데? 이게 뭐 대중적인 맛은 아니라 호불호가 좀 갈리기는 한데 내 입맛에는 맞더라고 입맛에 맞는 게 아니라 입이 그냥 쳐맞는 거 같은 맛인데? 아까 노래하고 옷도 그렇고 너 이것도 그냥 특이해 보이고 싶어서 먹는 거지? 아닌데? 그냥 내가 개성이 남들과 조금 다른 거일 뿐인데? 하긴 이게 일반인들이 좀 이해하기 힘든 맛이긴 해 오올 종수 이새끼 다시 봤다 니가 그때 듣던 노래가수 TV에 나오고 엄청 유명해졌던데? 크흑 거기다 그 옷도 드라마에서 연예인이 비슷하게 입고 나오더라 요새 다 그런 스타일로 입고 다니잖아 진짱 나만 알던 거였는데 이제 개나 소나 다 알고 다니잖아 왜? 사람들이 많이 알면 좋은 거 아니야? 이러면 내가 저 유행이나 따라서 쫓아다니는 일반인들이랑 똑같아 보일 거 아니야 이대로는 안돼 다시 남들이 모르는 걸 찾아서 나만의 개성을 만들려 해 미친 홍대병 환자새끼 진짜 징하다 징해 다른 사람들이 너랑 비슷한 게 그렇게 불만이냐? 뭐가? 그냥 이 패션이 마음에 들어서 입은 거거든? 그러시겠지 노래는 또 뭐 듣고 있냐? 들어볼래? 좀 옛날 노래 같긴 한데 스토리텔링도 괜찮고 약간 트렌디 채널한 느낌도 있어서 사랑 타락만 하는 요즘 노래들보다는 훨씬 나아 뭔데? 7080 같은 거?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오 foil ara 사랑 사랑 미친 놈아! 사랑 타락 듣기 싫다고 진짜 타락을 듣는 새끼가 어딨어! 솔직히 말해 너 그냥 특이해 보이고 싶어서 남들 안 하는 거 찾아서 하는 거 뿐이잖아! 남들이 안 하는 걸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취향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! 웃기고 있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다른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면 또 갈아탈 거잖아! 아닌데? 이번엔 다른 사람들이랑 상관없이 진짜 내가 좋아서 하고 있는건데?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? 너 나중에 유행한다고 징징대기만 해봐 아 안 한다니까 헤헤헤 멍청한 놈 이런 패션하고 노래를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야 진짜 대단하긴 하다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하냐 이 정도면 완전 유행의 선두주자 아냐? 어? 봐봐! 저기 저 사람도 너랑 똑같은 옷인데? 진짜 흔한 패션이긴 해 그만! 그만해!!! 최근 속옷만 입고 아무것도 입지 않는 이른바 상하이 실종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하아... 진짜 나만 알고 있었던 것들인데 TV에 조금 비춰졌다고 그대로 따라해버리는 메뚜기 떼 같은 일반인들 때문에 나만의 개성이 다 사라지고 있잖아 내게 남은 안식처는 여기뿐인가? 뭐야? 다른 손님인가? 하긴 뭐 한 사람 정도는 이 맛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더 있을 수도 있지 여보아씨 내려와서 이것 좀 먹어봐유 안돼!!! 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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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